직장인 축구동호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축구를 즐깁니다. 친성경기지만 적극적인 몸싸움에 프로선수 못지않은 발놀림으로 구장을 누빕니다. 이곳은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풋살 경기장으로 각종 미니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도심의 위치에 직장인들이나 동호회가 찾기 편합니다. 직장생활 하다보면 특별하게 운동할 기회가 없어서 땀을 30분 정도라도 흘리면 일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자기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. 3월 봄을 앞두고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을 위해 잠실풋살 경기장을 개인이나 단체, 동호회 등에 대관해줍니다. 국제경기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잠실풋살 경기장은 최대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, 특히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조잔디를 사용했습니다. 또 조명시설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주 야간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. 경기장 외부에는 원두막을 설치해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풋살 경기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고, 4월부터 9월까지는 밤 11시까지 이용시간이 연장됩니다.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, 저녁 평일 야간 18시부터 22시 두 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그 시간대는 약 2.2대 1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몰려있고... 3월 대관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 대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TBS 안경원입니다.